군사독제도 나 이런 새끼는 처음이라네 국민이 세운 명나라 싸워서 지킨 민주화 평화 통일 반전 반핵 쌍마다 처먹은 이 새끼 도대체 누구냐 미국 일본의 간촉새끼야 젊은이들 전쟁터에 끌려가기 전에 이 새끼 끌어내리세 빈목놈들은 강제 넣어놓은 곳 위안부도 다 없었다는데 이 새끼는 일본 가서 돈가스 처먹고 나라 존재마저 빼주고 왔다 미국에 가서 까두기 일본에 가서 따까리 내 나라를 전쟁터로 내주려 하는군 이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 도심의 미사일 폭탄 터지기 전에 저 새끼 끌어내리세 전국민 중에 90%가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노동자를 조폭이라고 전국민들을 깡패로 몬다 노동자가 편해야 국민들 행복하고 미쳐먹은 술도 집도 노동자가 만든다 이런 천하의 개새끼를 봤나 이런 새끼를 누가 뽑았나 노동자 종합 투쟁 불 붙었으니 이제 너는 끝났다 전국민의 촛불 횃불 불타오르니 네 놈의 술반도 끝났다